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. 옥수동에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차를 모는데 뒤에 덤프트럭이 빨리 간다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. 야 신호가 안 바뀌는데 나보고 나가면 나고 죽으라는 거야? 빵빵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. 이거 미친 사람이구나. 내가 내렸어. 그랬더니 애씨가 날 딱 보더니 뭐라 하니. 그때 마스크 안 쓸 때 뭐라는지 알아? 이게 잘 누르는지 그냥 눌러봤다 그러더라고. 이게 잘 되는지 누른 거야 아저씨. 미안해 미안해 그냥 누른 거야 그러더라고. 그래서 뭐야 이 새끼야 이랬더니. 아니 이게 잘 되는지 이게 잘 되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애씨가. 실제 있던 일이야 실제로. 부모님 감사합니다.